10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 오늘 또 할렐루야 찬송 시입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이 할렐루야 시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그 뜻이잖아요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사할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은 149편에 또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렇습니다 149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0편에 새 노래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새 노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새 노래, 더 뉴 송, 뉴 노래를 찬양을 매번 새로 지어야 된다 새 노래 그렇게만 인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로 공부하면서 이게 전혀 다른 얘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요한계시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들이시고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새 노래 14만 4천명 그리고 장로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을 해요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노래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시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봉이 되어있단 말은 이렇게 딱 닫혀져 있어요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이걸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열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애통해요 누가 이걸 열어줄까 근데 그때 옆에 있던 한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딱 떼는 그런 이야기가 게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5장 9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게시록 14장도 그 뜻이죠 장로들이 결국 찬양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것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새 노래란 더 뉴스송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편에서는 그림자로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죠 새 노래로 찬양하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또 이 새 노래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의 저자는 두 가지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의 아주 반복적인 패턴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으셨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믿는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지으시고 다 지으신 거잖아요 하다못해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왕 되신 건 달라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직 성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으심과 왕 되심을 같이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왕 되셔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 됨도 하나님께 있다면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게 하나님 거라면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또 내가 하는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염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근본적인 우리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번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시편의 저자는 성도의 영광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149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짐작한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망하기 직전 열한기 하에 그릇 즈음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 대부분의 시는 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사무엘 상하에 지어진 시거든요 그런데 몇몇의 시편은 저자도 모르고 연대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이 149편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149편은 이 내용을 보면 성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수하시며 민족들을 벌하며 왕들은 사술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포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스라엘이 예배의 영광을 빼앗겨 버린 그 시간이겠구나 싶어요 시편 137편도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폈던 137편도 그렇잖아요 그 뭐죠?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놔버렸잖아요 왜요? 감춰두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던 그 악기를 가지고 이 바벨론 관리들이 자기의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악기로 동원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 버드나무에 감춰둬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애통한 심정을 표현한 게 시편 137편인데요 이 149편도 그런 시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빼앗겨 버렸어요 성전의 영광을 빼앗겨 버렸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는 참 묘하신 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셨거든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또 그걸 두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이중성이라고 할까요? 섭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하나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딱 그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벌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또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의 영광을 뺏어가버린 민족들을 하나님 그들의 악행을 보수해 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그 찬양을 그 시편을 그 소원을 지금 하나님께 아래고 있습니다 성도인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돼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근본적인 어떤 평안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수해요 우리도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걸 보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또 징계하시고 채찍을 들 때도 계시지만 그런 모습을 조롱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 크게 진노하시고 또 채찍을 드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는 성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안 믿는 분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unfair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요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 잘하면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자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뭘 잘하면 기쁨이 되는 자녀도 있고 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내 자녀 그래도 내 기쁨이 되는 부족한데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존재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빼앗은 민족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두 손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에스라와 느에미아를 통하여 성변을 다시 지으셔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 성도의 영광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대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여 가고 있는가 그것만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희가 찬양합니다 감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 모든 삶들을 붙드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돌파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어진 상황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